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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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붙은 나의 종 내 맘에 기뻐한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계기에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성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은 죄없으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세례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여 예배하는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강력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욱 샘솟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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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해가며 주 너를 언제나 올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니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하라 가난한 우리를 모으시리 오배론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체하고 새 아침 하지니 믿음과 소원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은 통해한 마음으로 나온 산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처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저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입으로 온 하나님을 나의 구조 나의 왕이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장담하였으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갈지게 놀아 하고 맞교신 사명 앞에서 슬그머니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시로 각자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재부턴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 권능인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부분 터라 성사님께 영광 영광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종교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해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며 새로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오 성리하는 2023년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서인받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갑없이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기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노년교회는 2024년 개면연 새해 다음 세대에서 더욱 꿈을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이란 슬로건으로 올 한 해를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을 더욱 믿음 안에서 세우고자 합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이들의 양적 질적으로 부엉 성장할 수 있게 최순의 노력을 다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소통하며 하나 되어 더 활기차고 밝은 노년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갈등이 없는 교회 각 기관이 연합하여 일치된 교회 다시 일어서는 교회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부서와 기관들에게까지 충만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세례식에도 주님의 임지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례받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기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후 이슬 구역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2023년 노년교회의 희망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은혜로운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창립 70주년 기념 분립교회인 별빛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는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정수성 오사님과 함께 동참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귀한 교회로 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노년 포첸통교회와 우리 노년교회가 개축한 기쁜 우리교회 나무십자가교회도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부엉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셔서 성령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23년 한 해가 아버지께 가까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명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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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움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4쪽입니다 마태움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본록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리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오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자라 하시니라 주님은 가까이 계셔 나의 아들에 보호하시네 내가 아가갈 피에 나의 자를 잡아주시네 주는 가까이 계셔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아가갈 피 도와오니 나의 위를 밝히소서 주는 가까이 계셔 나를 위로하시네 전망자 없이 온 나를 덮을 때 함께 비춰주시네 주의 부신 사랑과 자비로운 음성 날 부르시네 나를 잃고 하시네 나를 품어주시네 주의 부신 사랑 나를 품어주시네 영원히 함께 대신 주님 찬양에 달 구원했네 주의 방아시 영원히 함께 내게끔 찬양 종이 높여 부르기 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주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로 지킨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수세주일, 세례주일의 근거가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의문이 떠올 겁니다 대개 두 가지의 의문들을 갖게 되는데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해계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해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어떻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해계의 세례를 받으셨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그 예수님의 세례 요한은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삶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냐 이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를 씻기 위한 세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이유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는 해계 세례 죄인이기 때 받는 세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라보 원어로 디카요 시네 이런 말인데 이것은 해석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것 몇 가지 의문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일이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문 1장 19절이면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룻밤도 같이 자지 않았습니다 동거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인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 소식을 들었으면 조용히 헤어지려고 한 것 이게 인간 편의사의 의미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사실 그런 부정을 알았다 헤어진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헤어진 것이 아니라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습니다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밀당이라는 말 씁니다 밀고 당기기 이거 줄인 말 아닙니까 연인들끼리 서로 줄다리기 할 때 밀고 당기고 하는 것처럼 밀고 당기고 하는 거 이걸 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사이에 밀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 하나님의 의지보다 자기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의 계획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훈 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가르친 것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번에 보았던 성육신이죠 그 다음에 죄 없으신 분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것 바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해계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전에 먼저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여기서 빌리퍼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사도바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자신을 비우셔서 인간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고 자기를 위하여 일한 일꾼 오히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를 낮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그의 나이 40, 40살까지는 왕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40이 되어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양치기로 살게 하셨습니다 왕족이 왕자가 한간 양치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자의 자리에서 양치기의 자리로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철저하게 낮아진 채 살던 모세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취급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날다 긴다 하는 그런 장군들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상이 높아진 다윗 바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에게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게 하셨고 결국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 붙들여 죽을지 모르던 그런 다급한 도망자로 10여 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낮추시고 또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다윗 왕으로 세우시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결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교만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훈련받은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준비가 되어진 사람 그들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이런 사실 자연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이라고 있는데 원체 높다 보니까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수목이 나무나 풀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그런 선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보신 것처럼 무릎 꿇은 나무 이런 특이한 형태의 나무가 그곳에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해발 3,000m에서 3,500m 지점 그러다 보니 바람이 매섭게 불고 눈보람이 굉장히 심하며 강우량이 굉장히 적은 곳입니다 굉장히 거친 환경이 있죠 그런 한계에서 살아온 기회에서 이 나무는 어떻게 하냐 자기 스스로가 성장한 것을 억제합니다 자기의 몸을 비틀고 웅크러트려서 마치 보신 것처럼 무릎 꿇는 그런 모습으로 삐뚤어져 버립니다 키는 작고 뚱뚱하고 모양도 뒤틀린 이 나무 가구를 만드는 목공소에서도 반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꽃이나 잎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다 보니 초식 동물들조차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천대받는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휘어지고 뒤틀려 볼품없는 나무 바로 이 나무가 전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된다고 하는 우리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소재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로키 산맥 자락에서 초라하게 자라고 있는 이 무릎을 꿇은 나무가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수만 사람들의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낮추고 또 낮추고 무릎을 꿇기까지 낮춘 나무가 아주 값진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높아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아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려면 낮아져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 17절 보면 세 가지의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늘이 열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하늘이 열린 것보다 누가 하늘을 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나 하늘을 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상세계에 보면 야구백에 하늘이 열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을 탑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 다음이 형의 노염을 사게 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도망친 길에 차대체한 돌베개를 베고 자던 밤 그는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야구부는 사닥다리 환성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구부는 하늘이 열린 환상 이것은 야구부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바울에게도 하늘이 열린 사건이 나왔습니다 4등의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에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역시 하늘이 열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이 열릴 때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이런 하늘이 열린 사건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그냥 살아온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직장에 취직했든 돈을 많이 벌었든 출세하고 성공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과거에 흘러왔던 시간 똑같이 흘러갈 뿐입니다 이것을 시라보로 클로노스의 시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늘이 열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보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복해 나갔을 때 벌써 40년 전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 꼭 교육을 시킨 다음에 문답을 하는데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서 통통해졌다 이게 자기 변화래요 원체 신경질적인 그런 여자다 보니까 뭘 조금만 신경 쓰면서 먹다 오면 소화불량이 되고 체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삐쩍 말랐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통통해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니까 마음의 평화가 오더래요 그렇게 신경질적인 그랬던 사람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니까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게 되고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열려질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성령이 빌기같이 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16절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빌기같이 내려 자기 위해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린 다음에 성령이 따라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도우면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가 새롭게 열린 거 아닙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열린 것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성령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신앙생활 참 잘하길 원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받아 사명자의 길 열심히 가다가도 또 실패를 경험할 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랄 4장 6절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아 이웃 세상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분이 꼴초였습니다 하루에 담배 두 값씩 피우신 분 주일날도 예배는 참석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가는 것이 교회 옆에 골목입니다 한 시간도 잘 참은 거예요 빨리 담배 한 대 피해야 된다고 골목으로 가던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 집사까지 되고 그러니까 나 이제 담배 끊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도저히 끊어지지 않더래요 하루에 담배 두 값씩이나 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어느 순간이었대요 어느 순간 담배를 피려고 딱 불을 붙이는 순간 속에서부터 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필 수가 없더래요 그때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여러 번 시도했는데 도저히 피울 수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담배를 끊게 되고 그 다음 때 더 열심히 해서 권사가 되어지고 찬양대원으로 또 속해인도자로 열심히 봉사를 했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됩니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한 자라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봉 10장 17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난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을 바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에서 들려진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는 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하늘로부터는 음성이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증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한지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한 자라 예수님의 정체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을 포함하여 이미 세례받은 우리 모두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다 확실을 갖고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예수님의 수세주의를 맞이하여서 세례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세례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2023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작년입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홍하니 콤산 임병윤 학생 세례자입니다 정체령 석연지 예시사님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청소년 세례와 성인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신 은혜입니다 이시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를 받는 분들과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옆에 풀어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신앙 확증을 위하여 문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아멘 제가 문말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죄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각오하고는 세례야 안 돼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진히 우리와 함께 계신과 의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여 앞으로 주님만을 성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개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아멘 다 아멘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세례물을 성결케한 기도를 드립니다 천재와 한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급에서 종살이 하던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백성을 홍해에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실서 주시고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임병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대국분입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대국의 신비인데 우리나라까지 돌아와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곰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곰산이 바로바로 왔네요 홍한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석연 석연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성체령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둥과 소망 안에서 예수의 시대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일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사 예수의 시대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님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해중들 가운데 세례받으신 분들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분들 세례받는 것을 통하여 이미 세례받으신 분들 자신이 받은 세례를 다시 한번 갱신하며 이분들을 부탁하는 그런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음없는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됨을 다시금 확신합니까 아멘 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사람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믿음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돌아서시죠 그 자리에 서셔서 잠깐 돌아서시겠습니다 해중만 바라보시겠습니다 이제 공포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노년교회의 세례인과 세례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교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서 주시고요 여러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만 다시 그 자리에 서세요 절반 서세요 학생들 둘은 잠깐 떨어지고 세 분만 저와 함께 입교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써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불신다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이들을 기독교 대한감리의 노년교회의 입교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제 세 분에게 제가 문답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묻는 말에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의 서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또 쩍어졌네 다시 한번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대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율수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운 데 힘쓰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시겠습니다 2, 3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여 기독교 대한감리의 노년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이제 세례증서와 선물을 전달하는데 이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또 세상의 빛이 되시도록 십자가와 초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의 세례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1월 8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노년교회 권영규 목사 세례증서 이름 콤산 내용 위와 같습니다 세례증서 이름 홍한이 이름 위와 같습니다 세례증서 이름 석연지 위와 같습니다 세례증서 이름 정채령 이름 위와 같습니다 세례증서 이름 콤산 내용 위와 같습니다 박수 석연지 위와 같습니다 세례증서 이름 콤산 내용 위와 같습니다 세례증서 이름 숙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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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부름받고 택한받은 손들이 거룩한 하님 앞에 영과 진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배부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드린 예물도 기쁘게 흠양하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사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요함이 삶속의 가정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하나님 나라 사업 넉넉히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주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붙어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주권하며 기도하시옵소서 새가족 소개합니다 이은연 집사님이 김미애 전시영 집사님 부부입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으실까요?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경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바로 구역회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새가족실 면담은 다음 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속해별 예배입니다 속해별로 잘 모이도록 하시고요 수요 예배 오전 10시 반과 저녁에 7시 반 똑같이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여서 말씀 듣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니 더욱 새해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구역회와 이어서 인사위원회에 바로 모입니다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회원 되신 분들 꼭 참석하시고요 이 구역회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들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혹시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무임장을 써주셔야만 구역회가 개의될 수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로비에서 써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오늘 오후 1시 반 사부 예배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토요일날 돌아온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고등부 수련회가 또 계속되어집니다 귀한 교육과 훈련의 시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고등부 학생들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하셔서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흑안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죽게 있으니 그 권세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비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오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훔쳐서 제 약의 새 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죽게 있으니 그 권세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별만 길을 가려느냐 주의 성득도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죽게 있으니 그 권세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온 전하라 온 전하만 맨 승리의 그 날에 영광과 찬송 적게 드리네 속죄함이 보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죽게 있으니 그 권세 죽게 있으니 그 권세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오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임을 확신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그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따라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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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